네 하볼리입니다. 약간 미라클 매직폼을 써보았는데요. 거품이 되게 부드럽고 세안했을 때도 되게 부드러운데 약간 부드러움 있는 반면에 미끌미끌거리는 세안하고 나면 그런 느낌이 있는데 거품이 모공 속까지 침투해서 피부 물론 모공 속에 있는 불필요한 노폐물과 하나만 잔여물을 구석구석 세안해준다고 나와있거든요. 근데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세안하고 나서 약간 끈적거림 이런게 조금 있어요. 영양이 있어서 그런지 그래서 수분감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민감하신 분들, 뾰러진하신 분들한테 가장 좋은 것 같고 약간 뭐.. 뭐죠? 타이트한 느낌은 약간 수분감 때문에 적은 것 같고 약간 미끈거리는 느낌이 있어서 그래도 거품으로 세안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그럼 제가 볼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